안녕하세요. 박변입니다. 이번 복습 동영상 복통은 변호사 실험 3순환 1회 복습 동영상입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채보다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먼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답안지 쓰는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요. 지금 유튜브에서 변시 관련된 2018년 변시 사례 쓰는 법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의 형식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사례 쓰는 법을 먼저 보고 나서 공부한다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첫 번째 최고다관을 보도록 합니다. 시정주의체 청구 가부와 관련해서 시정지시의 법적 성기를 지금 썼는데요. 법적 성기를 썼는데 질문 자체가요. 각 원고죠. 원고가 무슨 무슨 이유로 시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다툴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질문 취지를 정확히 좀 잡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원고가 무슨 무슨 이유로 다툴 수 있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뭐가 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는요. 원고가 주장하는 이런 사유는 나중에 보면 이런 사유는 위법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유가 두 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무슨 이유로 다툴 수 있는가 이 이유는 원고는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겠죠.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 사유를 이런 이유로 다툴 수 있느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번 위법 사유의 주장에 타당성을 붙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제일 먼저 써줘야 될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찾는 방법은요. 기본이 좀 아주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먼저 적어봅니다. 처분의 위법 사유는 적법 요건을 판단하는 거죠. 처분의 적법 요건 주형 전례입니다. 주체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위성은 형식을 갖춰야 되고 절차 규정이 있고 내용 내용화 관련해서는 법률 유보 법률 우의의 원칙이 있죠. 우의의 원칙에서는 성론법 일반 원칙 일반 원칙에서는 비례평등 자기호석 등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위법 사유를 추출해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원고가 어떠한 이유로 다툴 수 있는가 소송을 다툴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주장의 타당성을 묻는 문제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때 사례에서는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비례원칙인지 평범원칙인지 자격수원칙인지 이걸 찾는 게 바로 쟁점 추출 훈련입니다. 이렇게 쟁점 추출이 정확히 돼야 돼요. 그리고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기본적으로 조문 조문보다 더 중요한 판례 판례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런 판례에 따라서 설문 내용을 판단해서 주장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적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시험 지시의 법적 성질은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주장과 관련해서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원칙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다만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이 답안에는 이 부분은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은 최대한 압축을 해야 됩니다. 질문은 압축해야 되는데 상담하다 보면 질문은요. 세뇌줄 그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은요. 어차피 채점하는 사람이 잘 알고 있으니까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은 최대한 압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묻는 거에 대한 쟁점 추측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문의하는 거냐면요. 시험 지시의 법적 성질은 사실 질문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원칙을 찾은 건 아주 좋았는데 그런데 신뢰보호 원칙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쟁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하는 바 그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과연 보과치 있는 신뢰가 있는지 기책사유의 유무가 문제이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따라서 기책사유의 의미와 관련된 판례를 써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급판례에 따라서 사업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비례원칙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죠. 취소형의 소득요건은 이 질문이 나오려면 이 목차가 나오려면 질문은요. 소재계의 적법성을 물어볼 때입니다. 소재계의 적법성을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여기는 좀 사중이 될 수 있었겠네요. 결국은 그런데 이렇게 소득요건과 보람판단으로 쓰는 이런 훈련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득요건과 보람판단으로 판단하는 이런 포맷은 익혀놓는 것도 좋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이 나왔네요.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요건 정도 그런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신뢰보호 원칙이 나오면요. 첫 번째는 신뢰보호 원칙이랑 의의 정도를 한 두 줄 정도 써주는데 문제는 욕구를 쓸지 말지 말이에요. 이 욕구를 써버리면 나중에 사업보석할 때 욕구가 중복되어 버려요. 그리고 이게 분량을 오버하고 시간이 많이 넘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좋겠느냐. 이런 경우에는요. 신뢰보호 원칙이란 의의를 써주는 겁니다. 소문처도 잡지 마세요. 의의 정도에서 의의 근거 정도 간단하게 두 줄 정도 쓰고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보세요. 2번은 만약에 지금 설명처럼 신뢰보호 원칙의 성립 요건 중 보호가 지는 신뢰와 관련해서 귀책사유가 중요하다면 귀책사유의 의미를 써줘야 됩니다. 귀책사유의 의미를 써주면 관련된 판례에 따라서 소결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신뢰보호 원칙에서는 귀책사유의 의미를 내든지 아니면 합법성 원칙이 충분히 나오겠죠. 마지막 3번은 소결이 될 겁니다. 이때요. 그럼 요건을 안 써도 돼요?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특히 신뢰보호 요건이 너무 커서 이걸 잘못 써버리면 한 3, 4줄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소결을 쓰일 때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포속을 여기서 직접 하는 겁니다. 다만 심표를 이렇게 찍어주면서 예를 들면 상황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라는 공적견의 표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건축허가라는 공적견의 표명이 있고 앞서 살펴본 바 갑에 보호가 지는 신뢰가 부정돼서 신뢰보호 원칙은 정의되지 않는다 또는 부정된다 또는 갑의 출연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즉 요건을 직접 포속하는 게 이게 답안지 스퀘어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신뢰보호 원칙이네요. 요건을 두 줄로 줄이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압축을 어떻게 했는지를 타인의 답안지에서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호성능력이 아주 뛰어나와서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데 아쉬운 건 하나 있습니다. 아쉬운 건 뭐냐면요.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항상 쟁점 이름이 나오면 묻는 말을 정확히 써주는 게 중요하고 쟁점 이름에 따른 판례를 써주고 판례에 따른 소개로 내리라고 했죠. 소개로 해서는 포섭의 삼박제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포섭의 삼박제는 첫 번째 설문 내용 두 줄씩 쓰지 말고 설문의 키워드를 적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판례의 키워드를 적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조 조문이 있다면 참조 조문을 적는 겁니다. 포섭에서 이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설문의 키워드도 들어가고 그리고 판례의 키워드도 들어가고 참조 조문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좀 아쉬움은 뭐냐면요. 사업 포섭은 상당히 잘했는데 득점 포인트가 되는 판례를 부각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동의는요. 소묵차를 잡아도 좋았겠고 뭐라고? 규책사의 의미라고. 규책사의 의미. 판례는. 판례는 한자로 쓰는 게 좋습니다.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판례는 판례라고 꼭 적어주세요. 판례를 뭐라고 하느냐. 규책사의 객관적 범위는요. 고위 중과 시절까지입니다. 경과 시절까지 가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규책사의 객관적 범위는 사회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적극적 부정뿐만 아니라 소극적 부정으로서 고인이나 중과 시절입니다. 뭐에 대한 공적견의 표명이 문제가 있다는 공적견의 표명이 하자가 있다는 부분에 관해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시를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인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수임 있는 관계인 모두 이걸 써줘야 됩니다. 판례는 득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은행이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서는요. 잘 썼어요. 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완벽한 다가짓을 썼다면 관련 판례를 두 가지를 써줬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규책사의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적어줬어야 됩니다. 규책사의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의미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쓴 것처럼 적극적 부정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고위 중과실까지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수임 있는 관계인 모두가 포함된다는 것 두 번째 그렇다면 중과실이란 뭐냐? 중과실의 의미 이것도 써줬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판례가 말하는 중과실의 의미에 따라서 3포속을 해서 중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는 결론이 완전히 다르지죠. 결국 규책사의가 핵심 쟁점인데 규책사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는 결국 판례가 하고 있는 중과실에 대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설문의 내용을 요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왔을 때 판례는 중과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키워드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그런 공적견의 표명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야 됩니다.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단어 충분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중과실이 됩니다. 판례는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런 경우 성실한 키워드 평균적 키워드 국가배사에라면 담당 공무원일로 쓰고 사안 같은 경우는 건축사죠. 성실한 평균적인 건축사의 주의의문을 어떻게 현저희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현저히 위반해야 하는 건 바 이게 판례 키워드입니다. 위반해야 하는 건 바 위반해야 중과실이 되는 겁니다. 현재째로 늦지 않고 주의물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냥 경과실이에요. 주의물을 현저히 위반했다 중과실입니다. 이때는 성실한 평균적 건축사의 주의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의물을 현저히 위반하는 건데 현저히 위반이라는 말은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판례 키워드를 적어주고 설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보세요. 설문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포섭의 삼박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설문 내용 두 번째 판례 키워드 세 번째 참조조문이 있으면 참조조문을 까야 되죠. 그렇다면 설문 내용에서는 갑은 이미 건축 경험이 있었는 바 또는 건축사 같은 경우는 당의 지침이 이미 공시되어 있는 바 또는 당의 건축 한계선에 따른 건축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 바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건축허가 자체의 문제가 있었다는 공적기능 표명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는 바 성실한 평균적 건축주 갑 또는 건축사 의뢰 주의물을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로 판단된다. 포섭의 삼박자에서 두 개 들어갔네요. 마지막 하나 정도 쓴다면 뭐로 쓰면 됩니까? 건축법 27조와 참조조문에 있었죠. 건축법 27조와 관련된 그런 대행 업무 또는 건축법상 주의물을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법 참조조문 이름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섭의 삼박자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 물리를 다시 한번 잡아 봅니다. 믿음 아버지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가 됩니다.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신뢰보호 원칙의 승립 요건 중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고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귓책사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귓책사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설문은 결국 중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 규정을 정확히 잡아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가 된다. 그럼 좀 아쉽죠. 왜? 사실 중요한 건 여기 아닙니까? 이렇게 쟁점의 정리에서는요. 쟁점을 잡을 때는 이렇게 디테일한 쟁점을 짚어주는 게 좋은 단어가 됩니다. 너무 뭉퉁그려서 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준다. 자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는요. 배점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인상 점수예요. 설문의 내용에서 질문의 내용에서 쟁점을 디테일하게 포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는요. 사례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따라서 쟁점의 정리는 3, 4줄은 적어주세요. 쟁점의 정리는 한 3줄 정도 적어줍니다. 그리고 쟁점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쟁점 이름에 따른 판례가 문제의 내용이니까 판례를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는요. 신뢰보호 원칙 주장이 이유가 있느냐. 타당하냐. 그러면 성립요건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요건을 쓰는 게 연령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인이야. 보가치는 신뢰가 있는지. 보가치는 신뢰와 관련해서 규책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규책사유의 의미가 뭐냐. 여기 판례 있으니까 판례 적어주고요. 결국 사안에서는 규책사유의 의무화와 관련된 그 판례가 만한 중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게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논리예요. 신뢰보호 주장의 이유가 있느냐. 그 중에서 보가치는 신뢰와 관련해서 규책사유의 의무화가 문제가 되는 바. 규책사유와 관련해서 중과실이 있는지를 포선하는 겁니다. 이 판례가 결국 점수 은행이 된다. 그리고 판례가 얘기했던 약간의 주의만 키워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성실한 평지적 누구누구의 주의물을 현저히 입안했다는 표현을 다 넣어주면 완벽한 답안이 되는 겁니다. 신뢰보호 관련해서 신뢰보호의 의의, 근거, 요건 이런 걸 쓰는 것보다 이런 논리구조를 잡아주는 답안제. 사업보소에서 이런 판례의 키워드를 가지고 정치한 논리구성을 하는 답안제. 이런 답안제가 고속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한 논리구성을 하기 위해서 일반 논을 날리는 거예요. 쓰고 싶죠. 근데 쓰려면 한 4시간 줘야 되죠. 2시간 만에 200점을 쓰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판례 위주로 써주세요. 쟁점은 꼭 찍어주세요. 일반도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런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요. 사무소 잘했어요. 판례가 들어갔으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들어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쓰는 법도 중요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질문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질문에 답을 쓰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질문에서는 믿은 나머지 또는 불리기 과도하다는 이유로 취소소통을 제기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취소소통을 제기할 수 없다. 제기하더라도 부재되지 않을 것이다.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만약에 질문에서 위법하냐 유효하냐 물어봤는데 여기다가 적법하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유효하냐 위법하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이 유효하냐 나왔으면 위법하냐 취소소에 불과한 바 공정력이 발생해서 유효하냐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쓸 때 또는 소결 설문의 해결을 쓸 때는 질문을 꼭 읽어봐야 돼요. 따라서 질문을 거의 그대로 옮기면서 결론만 딱 적어주고 됩니다. 2번 공무수탁사인 여기는 보조위탁 대행 위탁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수님 답안제 있으니까 지금 써 드리긴 했지만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위탁으로. 위탁으로 가면서 공무수탁사인의 법적지에 관한 암기장 내용을 쓰면 됩니다. 이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관련 판례를 쓰면 판례를 적어주라는 거예요.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과 관련해서 한국토지공사의 행정주체성을 인정하는 이런 판례를 적어주는 거 판례는 점수은행이다. 그 정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설문상 건축업의 법적 성리를 썼네요. 공무수탁사인 피부적교 이 부분은요. 좀 어렵지만 알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실험에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타실험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좀 알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례형 객관식에서 이미 출제가 됐어요. 국가가 나옵니다. 지자체가 나와요. 지자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합니다. 누구에게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렇게 나오면 전역적인 목적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전역적인 목적 흐름이 있는지 보세요. 이런 경우는 국가의 상관과 관련해서 첫 번째 국가의 상관에 2조 책임을 지는 자 두 번째는 6조의 양에 따른 비용 부담자를 찾아야죠. 세 번째는 여기까지만 쓰면 안됩니다. 가해 공무원의 대적 책임까지 이건 민법이죠.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죠. 2조 책임은요 공무원의 직무집행 그 직무집행에 사무가 계속되는 사무주체가 2조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국가가 그 사무를 지자체로 유임을 해줍니다. 그럼 사무주체가 과연 국가인지 지자체인지 사무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2조 책임자가 바뀌니까 멀멀이었습니다. 사무의 성질을 먼저 쓰는 겁니다. 전형적인 목차 흐름이 나왔어요. 1번 사무의 성질 국가사무냐 지자체의 사무냐 또는 기관의 힘이냐 단체의 힘이냐 에 따라서 2조가 결정됩니다. 이런 게 뭐다? 이런 게 바로 목차의 논리성을 잡아주는 겁니다. 사무주체자를 그냥 부탁드려 쓰지 말고 2조 책임의 사무기속 주체와 관련해서 당의 무슨 무슨 사무 건축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가 문제가 되는 바 사무의 성질을 검토한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항상 판례를 적은 줄 라고 했죠. 판례를 적어주는 거예요. 사무의 성질 구백 규정과 관련해서 판례 관련 규정을 먼저 검토하고 두번째 성경책 사무의 성질 전국적 통일성을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 성경책 경호 격리부담을 누가 하고 책 최종적인 책임기독주체가 누구인지로 판단하고 그래도 안되면 나중에 9조 11조를 변충정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판례를 놓치면 안되는 거예요. 판례를 사실 교수님이 품 결론은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의임상으로 교수는 풀어놨는데 단체량이 유희만한 규정 자체는 없었다는 것이죠.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무의 성질에 따라서 2조 책임자 사무기조 교수체는 기관의임상으로 국가가 되겠죠. 비용부담자는 국가는 나왔으면 6조 1항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여기도 판례가 있네요. 어떤 판례가 있습니까? 판례가 나오면 항상 판례 제목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무슨 판례예요? 사무의 구별 기준에 관한 판례입니다.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쟁점이름은 사무의 구별 기준에 관한 판례 여기서는 아 이 판례는 6조 1항 비용부담자의 의미입니다. 형식적 비용부담자에 한정되는지 실질적 비용부담자까지 포함되는지 쟁점이름은 국가배상법 6조 1항 비용부담자의 의미 판례에 따르면 병존설 양자는 다 포함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찾는데 결국 국가는 나왔으니까 여기서 지자체를 찾아줘야겠죠. 지자체는 공무원에게 공급을 지급하는 대적지출자로서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된다는 것. 가해 공무원 관련된 판례 있죠. 가해 공무원의 대적책임 인정 여부 관련된 판례를 쓰는데 고위 중과실 때는 긍정 경과실 때는 부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과실이 있는 바 대적책임 인정된다는 판례를 적어줘야 됩니다. 판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판례를 많이 못 썼는데 제가 보니까 관련된 판례만 정확히 적어줘도 배점에서는 유리하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굉장히 잘 썼어요. 다원지가 근데 판례가 조금씩 누락되는 게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자 판례를 정확히 적어줘야 된다. 여기서 피구적계 이런 걸 떠나서 질문에 맞게 목차를 구성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관련하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 민법상 손해배상은 누굽니까? 공무수탁상 가해 공무원의 대적 책임이 민법 750조 이하의 불법인 책임이죠. 기억하시고 주장의 검거와 과정에서 실권의 범위 신뢰 아주 심플하게 잘 썼네요. 자 첫 번째 주장과 과정에서 실권 파생법리 신뢰보호의 실권부터 검토합니다. 이것도요 파생법리라는 말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파생법리는요 실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러면 일반원 측의 신뢰로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돼요? 실권이 되려면 장기 3년 이상인데 만약에 1년밖에 안 됐다 그럼 장기 요건이 깨지니까 실권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적계의 표명으로서 보과치인의 신뢰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자격우속과 평등원칙 파생관계 있죠. 자격우속 관행이 없습니다. 그럼 자격우속 원칙이 부정되면 그냥 끝내면 돼요? 안 되죠. 평등원칙으로 넘어갑니다. 관행은 없지만 적어도 비교대생 하나로도 있으면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으로서 평등원칙 위반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실권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나서 신뢰보호를 안 쓰면 점수를 깎입니다. 자, 3포섭할 때는 번호 붙이지 마세요. 이게 번호 붙이는 게 보기는 좋은데 박정윤수님이 붙이지 말라고 했어요. 따라서 기록형 쓰는 것처럼 3포섭할 때는 번호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번호는 어디어디만 쓰면 되느냐? 첫 번째 요건 쓸 때는 번호를 붙입니다. 두 번째 학설 무슨설 무슨설 할 때는 이때도 번호 붙이세요. 쓰면 안 되는 건 결국 뭐냐? 4포섭할 때는 번호를 붙이지 마세요. 꼭 기록형처럼 기록형이 4포섭할 때 번호를 안 붙이잖아요. 요건에 맞게 쓰는 게 좋다면 교수님도 있는데 누군가 반대하면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중장 신일책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실권에서도요 관련 판례가 있으면 관련 판례를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실권에서도 판례가 있잖아요. 우리 선택경에서 배웠잖아요. 국의 여행장터가 우수사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면허가 관련해서 교통사고 이후에 3년이 지나서 택시 면허를 취소한 것이 실권이 됐다는 그런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를 적어주세요. 신일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실권에서는요 이때는 요건을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요건, 철회사회가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1번 요건에서 탈락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이때는 요건도 써주고 관련 판례가 있다면 판례, 정수은행이니까 써주는 놈입니다. 신일책 같은 경우도요 요건을 쓰는데 이 요건이 사실은 판례예요. 제가 가르쳐준 이 신일책의 요건이 판례가 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신일과정에 객관적인 정리화한 상태. 두 번째, 이런 신일에 반하는 행정작용이 정의관념에 의해서 용역되지 않고 세 번째, 중요하게 얻은 합법성이죠.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보아봐야 된다는 거 이거 판례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요건을 쓸 때도 신일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판례는 한자로 써주고 판례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을 때 신일책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치한 바 있다. 그러면 점수 받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건 아까 상대방 다가질네요. 쟁점의 정리, 배려원칙, 신뢰보험칙 좀 더 구체적으로 저어줘라. 거의 지적사항이 독리를 하네요. 지시의 법적 성격을 먼저 앞에서 써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특정 방법은 별로 상관없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특정 방법은 상관없으니까 사적으로 지워도 되겠습니다. 신뢰보험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법리, 보가치는 신뢰, 관련해서 규책사유의 의미에 관한 판례가 보각되어야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판례 관련해서 규책사유의 의미 그리고 중과실의 의미까지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만약에 판례를 안 쓰려면 적어도 사업포섭을 할 때는 판례가 만나는 중과실의 키워드에 맞게 사업포섭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비논원칙 위반에서는 비논원칙 같은 경우 답안이 쓸 때는 의의 근거 정도 한 두 줄 써주고 직접 포섭으로 들어가면서 해결을 쓰면서 이때 당의 무슨 무슨 처분은 무슨 무슨 건축에 관한 공익적 목적 달성에 대한 적합한 수단이고 덜 침입적 수단이 없는 마체소 침해성 필요성 원칙을 충족하며 당의 무슨 무슨 처분을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침해대한 사익을 이익형량에 했을 때 공익이 훨씬 더 크므로 훨씬 더 크므로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한다 유지하지 못한다 포섭에서 키워드를 적어주면 좋습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200점 봐요. 타셔만으로 달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요건같은 것을 달아야 돼요. 3포섭할 때 그 요건의 키워드를 다 넣어주는 겁니다. 공무수탁 사익 관련 판례를 꼭 적어줘요. 판례 부각을 못하고 있어 자꾸 다들 판례를 적어주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배상 관련된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우리 사령 객관식에 나온 바가 있으니까 사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사령 객관식으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제자회사의 승리를 이번에 물어보진 않았죠. 관련된 점입니다. 이건 질문이 있을 때만 써줘야 돼요. 학서를 쓰는데 판례를 먼저 써주는 건 좋습니다. 이렇게 판례를 꼭 써줘야 돼요. 대문적 처분이고 개인적 자격 개인적 자격에 관한 제재가 아니라 사법의 전부 등의 일부에 대한 대문적 처분으로서 승계가 인용된다는 판단이 좋습니다. 여긴 조금 더 부과하면요. 선택경에서 봐죠. 양수인이 모르고 양수한 자에 대한 제재 처분이 재량이 일탈하게 된다는 예의 판례도 있다는 것까지 언급하면 더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법 2만 원칙 쭉 써줬네요. 신외법 실권 실권을 먼저 써야죠. 파생범리니까 이런 물리성이 깨질 수 있어요. 파생범리로서 실권을 먼저 검토한다. 신의책 신의책 관련된 판례 쓰면서 요건 써줘야 되겠고요. 정확한 사은포섭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량권 불행사통을 혜택 이런 쟁점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마지막 정리해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 또는 문제의 소재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줘라. 그렇다고 질문을 많이 적지 마세요. 설문에 있는 질문을 적는 것이 아니라 예의 구체적인 하는 건 뭐냐면 세부 쟁점을 언급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신뢰보호가 문제된다. 이것보다는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규칙 사유 유무 특히 중과실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적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쟁점에 따른 판례를 반드시 부각시킨다. 지금 판례를 안 적은 답안이 너무 많아요. 판례로 적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 부쟁점을 반드시 터치해 줘야 돼요. 터치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많은 터치는 강이 아니라 약으로 처리해서 언급만 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권을 놓쳤다? 안 돼요. 또는 신의칙을 놓쳤다? 그럼 배점이 통째로 날아가죠. 또는 쟁점의 불행사, 또는 해태를 놓쳤다? 그럼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이건 언급만 하면 점수를 받는 거예요. 언급만 하면. 따라서 부쟁점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를 찾으라고 하면 저는 판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국은요. 묻는 질문에 따라서 그 쟁점의 판례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 거. 이게 바로 사례입니다. 특히 우리 쪽 실무시험을 뽑는 변호사 시험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맷봉놀이었습니다.